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다들 요즘 데드스페이스의 공포에 잘 빠져 계신지요? 저도 열심히 달리고 싶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8일 하필 고딩 시절 돼지 친구들의 모임, 대모임의 날이라서 만나서 4차, 5차까지 처먹는다고 집에 기어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모임은 음주 없이 달리는 편이기 때문에 식사, 식사, 디저트 식사 이런 식으로 만나서 달리다 오는데 집에 오니까 배는 찢어질 것 같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뻗어버려가지고 게임 진도를 전혀 나가질 못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예전만큼 많이 먹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드코어하게 한번 게임을 달려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오늘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진짜 이게 저희 집만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분명 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최소 5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마음에 한번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바로 심각한 프레임 드랍, 최적화 문제인데요. 그 어딜 찾아봐도 프레임 드랍이 심하다거나 최적화가 구린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들 너무나도 쾌적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권장 사양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프레임 드랍이 좀 있고 특히나 녹화 프로그램을 돌리면 녹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뚝뚝뚝 끊겨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해본 결과 이 방법대로 하니까 프레임 드랍도 없고 녹화도 잘 되고 너무나도 쾌적했어요. 다들 저랑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간단한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게임을 처음 시작하거나 옵션을 누르면 메인 메뉴가 나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이렇게 쭉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일단 그래픽 품질이 있고 밑에 쭉 있습니다. 저는 커스텀으로 해놓고 그 아래는 전부 보통으로 해놨는데 이건 그냥 본인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보통 높음 울트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중요한데 바로 위에 안티 얼리어싱 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DLSS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밑에 DLSS 모드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이 모드를 품질로 다시 바꿔주세요. 설명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품질로 한다고 인게임에서 퀄리티 저하된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설정 간단하게 바꿔주시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게임도 정말 평범하고 쾌적하게 잘 돌아가고요. 녹화 영상에도 전혀 끊김없이 너무 쾌적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가 다르다 보니까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최대한 저 같은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해결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 화면 할수록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네요. 솔직히 초반에는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암전될 때마다 공포감에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게 상당히 짜릿하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정신 차렸으니까 열심히 달려보고 또 다른 영상 소개해드릴 거 있으면 찾아옵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